이렇게 사귀는 사이냐 이렇게 다리 앉아가지고 심사 보는 거요? 아이고 야 둘이 살면 되겠네 몇 살이요? 26? 몇 살? 27 딱이네 내가 줄에 봐줄게 아주 딱 잘 어울리네 그래 나태 오늘 여러분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절 중에 바로 설날 한가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게 장사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추석 대목 보셔가지고 주머니가 두둑 커시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며느리가 마트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걔들은 그 가위를 먹고 살아요 그 돈 여기가 쓰세요 하셨죠? 여기가 깎아주기도 하고 등도 주잖아 마트 가면 그거 안 그려 근데 중앙시가 꼬굴꼬서 약 드리고 준비됐으면 신나게 한번 갈까나? 그래서 이렇게 복 많이 못 받으신 분들 청춘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영심이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복을 드릴 테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마지막은 박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명예는 있다가 없는 것이요 그럼 뮤직 준비했어? 자 스탠바이 부딪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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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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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